얼마 전이에요 신문을 보는데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어느 김치찌개 집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 강북에 있는 그러나 간판도 달지 않은 공장지대 안에 내비게이션으로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작은 김치찌개집 하지만 히든 트레저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집이다라는 겁니다 막 입에 침이 돌면서 여기 한번 꼭 가봐야 한다 게다가요 착한 가격이에요 5천원밖에 안 합니다 요즘 여러분 5천원 그거 뭐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걸 하는 겁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느지막히 사람 붐비지 않을 2시 30분에 아침도 먹지 않고 기대가 그냥 꽉 차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진짜 차 세워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가니까 주인 아주머니께서 파김치가 된 얼굴이에요 그리고는 신문기사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늘 몰려와가지고 김치찌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밥도 이미 밥솥에 있는 거 다 나갔다는 거예요 손을 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낭패 아닙니까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아주머니에게 그렇지만 제가 뒤로 물러살 사람이 아니라서 막 그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 시간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꼭 김치찌개 먹어야 합니다 아주머니 있잖아요 밥이 없으면 제가 저기 편의점 가서 햇반 사올 테니까 진짜예요 그거 대표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안 되면 포장해 주세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아 그러고 있는데 힐끗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벌써 창피한지 저 가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팔짱 끼고 저를 찬하게 저렇게 먹고 싶을까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운이 좋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잡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웃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아 참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결국 먹게 됐을까요? 먹지 못했을까요? 답은 아주머니 고집이 저보다 더 셌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을 나오면서 차에 타가지고 투덜투덜 댔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그냥 나이 적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여튼 애처로의 하소연을 하면 좀 못 이기는 척 하지 말이야 저래가지고 장사를 해먹겠냐고 내가 신문기사에 난 집 다시는 내가 찾아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면서 화가 막 여기까지 났었어요 근처에 있는 그냥 맛도 없는 그런 집에 대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그냥 투덜대며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제 머릿속을 스쳐나가는 어느 한의원 생각이 났습니다 약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선불로 다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제가 앞으로 여기를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강북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한두 번 가고 나서는 더 이상 가지를 못했던 그 6년 전의 기억입니다 환별 규정을 보니까 환불 불가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저도 너무 아깝지만 포기를 하고 내 잘못이니 어떡하겠는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한의원이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함이 속구쳐 오기를 오늘 김치찌개도 못 먹었는데 내가 그 돈이 정말 아깝구나라고 하는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이미 버린 몸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5천 원짜리 김치찌개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에 비해서 몇십백가 되는 그러한 돈을 제가 6년 만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성경 말씀이 정말 딱 맞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꿩 대신 닭이라고 김치찌개 대신에 이 돈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러면서 너무 흐뭇한 그러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도 하고 역전의 인생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그 하여튼 노인 있잖아요 노인 그 뭡니까? 세웅지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웅지마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아주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도 기대치도 못했던 놀라운 뜻밖에 선물을 받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선천성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이가 40세가 넘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었던 로마 식민지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목구멍이 코도청이라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이 거지 거린들을 구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덕목으로 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권도 같은 중근동 문화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도 비슷한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신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보시고 또 저한테 들으신 바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아랍권의 최고 부자 나라인 두바이에서는 거지 연봉이 얼마 거지한테 연봉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좀 그렇지만 거지 연봉이 얼마냐? 최대 8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부자 나라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쾌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상황 속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 앞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많은 이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이 장애인을 딱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야, 산잎에 거미줄 치게는 못하지 우리가 순번을 짜가지고 이 친구를 성전 입구에다 두자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장애인이 개인기를 발휘해가지고 아주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와 애처로운 얼굴 표정으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돈을 받아 자기 줄임배를 채우는 일상이 매일 그렇게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자동적으로 한 푼 줍시오 손을 내밀었죠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추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그 순간 이 장애인이 희소식이죠 야, 오늘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몫 줄려나 보다 오늘은 굶지 않겠구나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적잖이 실망을 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장애인이라고 해서 내가 불구라고 해가지고 날 놀리나? 그런데 그들의 얼굴 눈빛을 보니까 희롱의 빛은 없어요 진지한 표정입니다 뒤에 들려오는 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당신에게 줍니다 여러분, 노련한 경찰은 딱 보는 순간에 범죄자구나 촉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련하고 그 직업을 오래 가지고 훈련 받다 보니까 그 화폐 간별사들도요 위조지폐와 진폐를 딱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세신사분들도 그 때를 밀다 보면요 그 때가 딱 어떤 색깔이고 질감이 어떠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직군의 사람이구나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직군이겠구나 이걸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촉이 발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애인은 최소 몇 년 아니, 평생을 그는 아마도 한 푼 줍시오 거의 전문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손을 내밀며 구걸 해왔던 그런 사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으며 이 촉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오늘 뭔가가 있기는 한데 돈이 아니다 그럼 뭘까? 이 궁금함과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인생 아니, 영혼을 뒤집어 버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이 치유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감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초점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장애인은요 단지 한 끼 음식을 위한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금만 지나면 배가 또다시 고파질 한 끼 돈이 아니라 진정한 그의 필요, 즉 치유와 회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은요 어떤 면에서 이 장애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나름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필요가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적 욕구에 대한 필요가 아주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필요가 지금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필요 아주 좋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성공, 명예, 이런 미래의 보장 이런 것들이 나름의 필요겠죠 그래서 성전문에서 베드로와 요원에게 손을 내밀어 그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장애인처럼 오늘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술과 클럽을 전전하면서 그 욕구에 대한 육체의 욕구에 대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불나방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 영끌이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동에 올인해 가지고 그 건강에 대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적인 삶을 거의 포기하면서까지도 성취와 성공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그런 것들을 다 폄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한시적이라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온 장애인의 한 끼 배부름과 같습니다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주식, 부동산, 영끌, 코인 이런 열풍이 일어났었지만 보세요 금리 오르고 하면서 버블 꺼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자산가치의 추락 건강과 젊음의 상징인 초콜릿 볶은 6팩 여자분들은 S라인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똥배 방법이 없어요 아니, 중년 넘어가고 그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쑤시지 않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깨는 뭉쳐있고 여러분, 성공과 명예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요 선언을 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이 대통령, 나는 아내 먹는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더 승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유머로서 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또 뼈가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그 일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과 참 고민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두 번 다시는 나 못하겠다 그러한 사실은 고백이 간에 또 담겨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죠? 한시적입니다 나중에는요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내 건강마저 상하면서 내가 왜 가족의 그 따뜻한 사랑과 자식들의 그 끈끈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간 시간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왜 인간관계를 그렇게 다 헌신짝처럼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도 뭘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많은 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마치 바닷물 마시면 잠깐 해가는 되지만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이 목이 더 말라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더더하다가 끝나버리는 것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수피집을 내셨거든요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책을 빌려주셨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 묵상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권사님께서 인용을 한 그런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거는 작가적인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여튼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다 상하면서까지도 돈 벌었는데 나중에는 그 상한 건강 때문에 그거 회복시키느라고 돈을 그냥 번 거 다 거기다 틀어박아놓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한 달이었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나이 드니까 이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미래도 제대로 못 살더라 그래서 현재와 미래 모두 다 그저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은 참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추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성전문에서 막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장애인의 진짜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한 끼 음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었죠 그 뜻밖의 선물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누구나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나 직면해 있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네 아니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종종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목사 흉내를 내는 배우들이 회개하라 죄인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 광신도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막 열광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분 장면을 보신 적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요 수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기분 나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거야 왜 기독교는 자꾸 그래? 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코지하지 않고 나 사회에 해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나 강간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언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벗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화살을 쐈어요 관역을 벗어나 딴 데 가더라는 겁니다 휙지 못대로 그럼 이 관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그 빗나가는 게 죄인데 그 관역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된 행동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반항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을 혼자 마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듯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점과 티와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결국 죄된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아기들 반구듣는 모습 그 피부가 그냥 보들바들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저랬을 텐데 그런 생각들 정도의 날개만 달아주면 막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천사 같은 아기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때리고 욕하고 저는 제 딸이 어렸을 때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야 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내년도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착하고 순해 보였던 아이가 아니 셋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얘는 둘째인데 그랬더니 엄마 아빠의 사랑이 동생에게 또 가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동생이 이렇게 자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면 소리를 냈다 지르는 거예요 나가! 막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천사가 아니구나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죄가 그 죄된 상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원죄 원죄 오리지널 씬 원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된 상태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욕심과 탐욕과 배신과 증오와 미움과 여러 악한 행동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파멸하고 고생합니다 가정이 파멸하고 고통합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파멸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아니 그 전쟁을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국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원죄질 값도 게스값도 막 더 올라가고 막 금융도 출렁출렁하고 아니 그 푸틴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수십조 원 비자금 벌써 가지고 자기 대대로 갑부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다 준비가 된 사람인데 그거면 됐지 도대체 뭘 더 달라고 그렇게 전쟁은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왜 전쟁하나요? 그 안에는 증오심이 있고 권력욕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는 결국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메가도 장군이 했던 말이 정확해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 아주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신사숙녀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한 저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직구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화예요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아주 존경받고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던 저명한 그 저명인사들 24명에게 발신인이 나타나지 않은 그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 모든 것이 탈로났다 빨리 피하라 24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도 존경받고 그렇게도 인정받고 그렇게도 깨끗해 보였던 그 24명 중에 9명이 출국을 해버렸어요 도망쳐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가 그래서 살아남은 사실은 온 지구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딱 두 종류입니다 이런 죄가 무겁게 짓누르니까 인간은 평생 인생이 무겁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시름과 번민이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게 나폴레옹이 한탄하면서 내 인생에 행복했던 때는 6일밖에 안 되는구나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이 무겁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한숨만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이 죄된 상태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습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죄된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싹쓴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로 나와서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죄악을 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자기 나름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인 사유에 빠져듭니다 인간이랑 무엇인가 누군가는 또한 착한 일에 계속 매달려요 윤리적으로 도적적으로 살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 물론 그 사람 중에서는요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박수 쳐줄 만큼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는 안 됩니다 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과 점과 티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달 불가 뭐와 같으냐 하면 옛날에 그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조오련 선수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대한해협을 13시간에 걸쳐가지고 헤엄을 쳐서 건너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에요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영천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니요 배영, 평영, 접영, 자유영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의 바다 영원한 생명의 바다 죄의 바다를 건너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철수님이 초인적인 고행을 했습니다 처자를 버렸고 득도하겠다고 이분이요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고 18년 동안 솔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살고 참 얼마나 힘들었겠나 마지막 8년 동안은 장잡으라 앉아서 주무셨습니다 이거 뭐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앉아서 잡니까? 8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80년 동안 헛것 살았다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 구원이 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인간의 결국입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기내식 먹고 음악 듣고 영화 한 두 편 보고 그러면 그러면 12시간 지나면 태평양 건너 딱 대륙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비행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 죄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하문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이렇게 기사를 읽었어요 조하문 씨 조하문 씨 이 분이요 80년대 후반 여러분들도 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노래 얼마나 잘했습니까 대학가 요제 은상 받고 그때부터 막 그랬잖아요 유명한 그 해야라고 하는 곡 해야드라 이러면서 그거 막 불렀지 않습니까 이 분이 가요계를 평정했어요 그 앨범 하나가 무려 백만 장이 팔렸습니다 돈 성공 명예 뭐 하여튼 다 거머쥐 그랬던 분 그런데 후속곡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요 막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높이 올라가면 더 떨어질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추락추락추락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이걸 견디다 못하니까 대체제를 찾는데 이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폭탄주를요 일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마시면서 잊어보려고 잊어보려고 그런데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지 어떻게 내가 자살할 것인가 머릿속에 자살에 대한 그 생각이 꽉 차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서히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가 돼요 좋아하면 목사님이 장애인들 돌보면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말해요 그 과거 20-30대에 스포트라이트와 박수 세례가 막 쏟아지던 그 시절로 나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사실은 지옥과 같았다 난 지금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는 즐겁게 지금 살아가는 난 지금이 너무너무 좋다 저는요 인기와 명성이라는 필요를 갈구했지만 고통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뜻밖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전세계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입니다 그 중에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매주일마다 세상에서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아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일요일마다 힘들게 교회를 가 아니요 직장인이 1년 내내 뺑뺑이 돌면서 직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몇 시간 걸려가지고 힘들게 가요 그렇지만 올라오는 길에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져서 나머지 1년을 또 버텨내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리고 넉넉하게 한 주간을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오늘 나오신 모든 방문자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